안녕하세요. 드리디캐트 투터입니다. 오늘은 오프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에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보신대로 예를 들어 이제 사각형을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프셋 엔티티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격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오프셋이 이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격을 얼마만큼 하겠냐 10mm면 나가겠다. 그리고 요게 설명드리면 그냥 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10mm인 만큼 요 기준으로 이 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10mm 이격돼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구요. 오프셋 클릭하고 요걸 이제 생긴 걸로 기준을 하고 리버스, 리버스는 반대라고 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안쪽으로 가겠죠. 뭔가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 팔로우 해볼게요. 리버스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안으로 이걸 기준으로 팔만큼 안쪽으로 들어갔죠. 점선 보이시죠. 그리고 리버스를 해제해주고 이걸 클릭하면 이제 안쪽만 그린 겁니다. 그리고 해제하면 바깥쪽으로만 나오겠죠. 순방향, 순방향과 역방향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디렉션 양방향이에요. 요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넣는 겁니다. 조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를 한번 해볼게요. 구를 한번 좀 바뀌었죠. 약간 바깥쪽으로 구, 안쪽으로 구. 여기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고. 자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넷, 네 개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요. 원으로도 가능하고 마르모도 가능하고 뭐 완전 이상한 곡선 막 복잡한 이런 것도 다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오프셋으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